와 여기가 어몽기라고 구름길 갈린끼리구요. 여기 벤치에 있는 쉼터거든요. 벤치가 여기 있는데 안보여. 제가 파보니까 벤치가 있는데 안보여. 왠일이야. 예전에 제가 백건출이 했던 영상들 보시면 벤치에 눈이 쌓여있긴 해도 벤치가 보였잖아요. 이번에는 벤치가 안보이네. 눈이 엄청 오긴 온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같이 어저께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이런식으로. 물론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떡 완전히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내려가는 상황이고 파우더처럼 밟히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내려가는 그런 백건출이 하는거죠. 그런 느낌만 받을 수 있는 곳이구요. 이 정도면 뭐 내일도 충분하겠는데요. 저 어몽길로에서 골드 넘어가는 길은 지난주에 이미 능성길이라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다 끊겼어요. 근데 어몽길 상단부는 이 정도면은 충분해 충분해. 물론 이제 충분하다는게 내려간다는 소리고요. 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면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레인보우 파라데스는 안탔으니까. 죽인다 진짜. 안녕하십니까.